우와 대박 우와 이거 다시 뜰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동 다행이네 shooting 아 아 시흥 미생의 다리에 한번 가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날 추락이 있을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차에 캠핑장비가 어느정도 있어서 자리잡고 비행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다리 올리는거에요. 아 그게 아니고 오늘은 뭘 컨텐츠로 만들어야 되지 우선 편집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휴대폰은 있고 영상을 찍어서 그냥 소장하는 게 아니라 편집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그냥 쓴다 해도 편집 조금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그냥 찍은 거는 다음에 그 컨텐츠로 만들고 오늘은 뭘 만들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생각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지금 맥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맥 쓰고 계세요. 윈도우 의무가 많을 것 같은데 아 윈도우 아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하는 거 아 휴대폰으로요. 휴대폰으로 하는 걸로 한다고요. 미생의 다리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비행을 했습니다. 이제 추락이 궁금하시죠. 그거 보러 가시죠. 마지막 배터리로 사용하려고 이륙을 합니다. 오늘의 일몰은 너무나 이쁜 날이었습니다. 보통 배터리 20%대가 되면은 바로 귀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생의 다리 아래를 한번 지나가면서 마무리를 질려고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끊기고 나서 다시 연결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에 저장된 SDG 카드에서는 조종기에서 못 봤던 장면이 나옵니다. 보셨나요? 이 사이에 갯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울이 빠져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면은 아마도 추락 없이 잘 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갯고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모르고 내려오긴 했지만 음... 드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일몰 시간이어서 점점 어두워지고는 있었습니다. 조종기 화면으로 볼 때 이 아래 골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높이가 나오면서 멈춰버렸을 때 왜 멈췄지? 문제는 기다리면 연결이 되거나 리턴트홈을 했었는데 이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위에서 봤을 때 드론처럼 보이는 거는 모두 다 확인해봤습니다. 이럴 때 FHD로 하면 4배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저기에 드론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화면에서 갯고울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화면에 판에. 이건 새다. 새. 새죠. 이렇게 커요? 네, 새요. 앉아. 앉아. 딱 한참. 낮에는 잘 안 보일 거야, 이제. 일단 여기만 딱 확인하고 그냥 가볼게요 아 우선 돌려보내고 정리하고 가자 알고 봐도 잘 안 보이네요 드론은 저기 있습니다 이때 화면을 안 보고 있어가지고 모르긴 했지만 확인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드론의 신호가 끊긴 마지막 장소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드론을 바로 앞에 두고도 서로 못 찾고 있었어요 설마 저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dji 에서 내 드론의 마지막 위치가 나오는데 거의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론 찾았습니다 드론 2주의 마지막 장소로 2주의 마지막 장소로 .. 벗고 맨발로 가라? 아뇨아뇨아뇨 아이고 여기 완전 물인데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정말 맨발로 가야될거같아요 걔 배터리 없는거 아니에요? 드럼? 드럼? 오우 잠깐만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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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드릴게요 넘어질거 같은데 어야야야야 아이고 나도 넘어졌어 아이고야 죄송해요 아니야 오늘의 주인공은 예의 우와 대박 우와 이거 다시 끌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한번 보고 인사해 주세요 고생했어요 다음에 맵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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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